자 이제 우리 총평이어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 시간 효율을 위해서 7번에 10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17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집중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 외에도 질문상 또 의구심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문항도 좋습니다. 질문 게시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방치하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자 먼저 7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열역학 과정 1순환 과정에 대해서 열기관의 열효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죠. 각각의 단일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면서 특히 심플이 베스트 짧게 짧게 가셔야 돼요. 이런 첫 줄에 보시면 열효 0.25 나왔는데 물론 분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계 대입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미지가 뇌작동을 도와주세요. 열기관인데 들어오는 열 에너지에 비해서 한일 양이 4분의 1 0.25 1 들어오면 4분의 1만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방추됩니다. 해놓고 비율이니까. 그 다음 특히 주의할 부분은 우리 PV로폰 나오라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부피 반드시 기록해놓으시고 여기 온도라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상태 꼭 체크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키워드가 없는 연락학 과정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가 있는 연락학 과정은 읽으면서 바로 1법칙과 2법칙 그대로 대변이 돼야 돼요. 자 A에서 B를 보시면 어때요? 부피가 일정하다. 최적이 등하죠. 등적에. 이제 이것만 쓰고 여기는 안 쓸 거예요. 등적에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등적 가열이죠. 이게 모든 걸 대변한다니까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기로는 등적 가열. 이량은 없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부는 증가했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량. 부피 변화가 없는데 내부의 증가량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흡수된 연락이 몽땅 내부의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이제 발문해 보시면 A, B 과정과 그렇죠? B, C 과정에 각각 O, Q, 3, Q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O, Q를 얘기를 하고 동시에 모두 바로 대답할 수 있어. 내부의 증가량이 그대로 뭐다? O, Q입니다.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 B, C 과정은. 여기만 한 번 더 써볼게요. B, C는 온도가 등하죠. 자 등온. 실전 가서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뇌가 있으니까. 등온 상태. 부피 늘었죠. 등온 팽창. 이게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오 봐요. 어때요. 내부 에너지 건드리지 마요.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뭐 했습니까? 일을 했죠. 이 한일이 양 더 어디서 왔는데 흡수된 연락이 몽땅 바깥으로 일한 거죠. 아 그게 없이 여기 흡수량 아까 3Q라 읽었잖아. 이게 모두 외부로 한일이 양이다.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다음 CD 과정은요. 역시 등적의 어때요. 냉각이죠. 이제는 안 쓸래요. 등적의 냉각이야. 어때요. 일 양은 없는데 내부 에너지 감소했대. 그럼 감소한 양 더 어디 갔겠니. 타방출이죠. 열방출. 이 때 뇌는 동시에 작동하셔야 돼요. 봐요. A에서 B 저온에서 고온 C에서 D 고온에서 소온 어때요. 온도 증가 온도 감소 즉 내부 에너지의 증가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죠. 이게 몽땅이라 그랬죠. 그러니 방출도 그대로 얼마다. 5Q다. 이러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D에서 A 과정을 보니까 자 D에서 A 과정은 온도가 등하죠. 등온의 수축이에요. 쓰지 않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건드리지 마. 등온의 수축. 1 받았죠. 받은 이량이 어디 간 거야. 열방출된 거죠. 열방출됐어요. 아니 그럼 이쯤 되면 이거 그냥 기록만 딱 숫자 하나만 써주면 돼요. 1순환 과정 동안에 모든 흡수는 8Q예요. 아니 4분의 1배라니까 한 일이 그럼 여기 몇 Q예요? 2Q예요. 아니 그럼 방출된 거 얼마다? 이게 열방출되면 법칙이죠. 몇 Q예요? 6Q다 이거죠. 아니 여기 5Q가 방출됐대요. 그럼 이거 얼마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Q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다 이거 묻는 거예요. 뭐 디귿이 말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받은 이량이 몽땅 방추라는 거죠. 이게 디귿 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번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역에서는 기체 압력은 B에서 C에서 자 지금 이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등원의 팽창이죠. 뭐 PV 그래프를 연상하든 등원 팽창 아님 PV는 NRT를 생각하건 어쨌거나 이거 압력 어떻게 돼? B에 C로 갈 때는 감소하는 겁니다.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크고 작습니다. 그래서 B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번도 여기 해결되어 있는 거죠. 자 디귿 번 틀렸습니다. 어쨌든 아 기역번 틀렸습니다. 기역번 얘기죠. 그래서 니은 번 선택지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 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이 정답됩니다. 1번이 정답됩니다. 4번이 정답됩니다. 4번이 정답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